오늘 저녁 6시 반쯤 부산 동구 범일동의 주한미군 55보급창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저녁 8시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55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 등을 보관하는 미군 부대 시설입니다. 고생한 오픈 여름에도 반입된 미군 장비가